자 안녕하십니까? 곽동량입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장에서 나를 구해준 명언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잠깐 시간 뺏겼습니다. 이건 근데 들어봐서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굉장한 명언충이에요. 명언충이 뭐냐? 멋있는 말도 적어놔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써먹고 싶어. 그리고 나도 이게 학생 때부터 그랬어. 생각해보면 그때는 싸이월드 미니오피라는 게 있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잘 아십니다. 거기에다가 맨날 상태 메시지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건데 상태 메시지에 막 이런 좀 돼도 않는 좀 멋있는 말들 같은 거 적어놓는 거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그 명언충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면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막 원점수 390점 때 휩쓸고 다녔을 때 제가 썼던 진짜 제가 항상 시험장에서 웅얼웅얼웅얼 미친 사람처럼 마치 마법주문 외우는 것처럼 제가 되새겼었던 명언들을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명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보셔서 나쁜 거 없는 거. 처음은 뭐냐? 수능 시험장이나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요. 선생님은 한 페이지 딱 넘겨서 봤는데 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나만 어려운 거 같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엄청 잘 풀어. 막 쓱쓱쓱 풀면서 애들 막 착착 넘기잖아요. 아 근데 나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옆에 앉은 애들은 막 되게 그냥 푸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축돼요. 실제로 너무 긴장을 하니까 재수 때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9월 모의고사에 대한민국 어디든 원소만 내면 합격입니다. 곽동혁 씨. 이런 성적표 평가 멘트를 받았는데 아이 그런데도 떨려. 왜냐하면 망치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적어놓고 항상 뇌까렸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우면 과연 나만 어렵겠는가. 내가 어렵게 느끼는데 감히 저 옆에 앉은 내 친구놈이 어렵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려우면 수능 시험장에서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당연한 얘기인데 다 어려울 거 아니야. 이 학교 전체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 지역에서 날렸었는데 선생님이. 아마 있어봤자 한두 명 있을까. 똔똔치는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 있겠지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패기가 있었지 그때는. 과연 이 문제가 어려우면 나에게만 어려울 것인가를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차근히 가라앉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왕별표 치고 넘어가버려요. 왜냐. 여러분. 길가에 똥이 있어. 손똥. 시골에 가면 길가에 아직도 손똥 있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완전 상권실신이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가에 있는 손똥이나 개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굳이 손똥이랑 개똥이랑 싸워요? 밟아서 으깨버릴 거야? 내가 너를 망가뜨려 버리겠어. 밟아. 밟아 안 밟아. 안 밟잖아.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험 전반부에 만나는 고난도인데 내가 꽉 막힌다. 이런 문제 만나면 빨리 패스하세요. 쉬운 것들 먼저 싹 다 털어놓고 머리를 조금 가동을 시키고 어느 정도 머리가 달궈지면 그때 트라이 하면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탁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반부에 어려운 문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딱 무서운 기분이 딱 들어버리면 완전히 이제 긴장 상태에 돌입해서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요. 전체 구성이 100점어치 중에서 70점어치 정도가 쉽고 20점어치 정도 어렵고 10점어치 정도는 내가 완전 넘사다 싶은 문제 내 커버가 안 된다 싶은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면 완전히 풀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이런 애들이나 조금만 고민하면 잡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뇌를 좀 이완시켜야 되니까 저도 웬만하면 순서대로 푸는 걸 좋아하는데 중간에 너무 어려운 게 만나면 왕벽 쳐요. 뒤쪽에 있는 쉬운 거 먼저 털어서 70점 확보해놓고 20점 확보해놓고 마지막에 남은 시간만큼 얘네들은 풀어도 좋고 찍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실제 저는 그렇게 가거든요. 중간에 어려운 거 만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우면 나만 어렵겠는가 저 문제는 길가에 있는 개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개똥을 내가 굳이 밟고 가야겠는가 아니면 싹 이렇게 돌아가지고 피해서 갈 것인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긴장이 풀려요. 쉬운 문제도 충분히 풀어놓잖아요. 사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내가 이 시험 똥망을 면했다. 내가 충분히 기본 평타 이상을 치겠다. 평소처럼 이렇게 기분 들면 마음이 좀 놓여서 또 어려운 것도 풀려요. 뇌가 리프레쉬 되는 게 어느 정도 있어. 뭔가 우리 인지적으로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다른 문제를 좀 풀고 나서 뇌가 어느 정도 전환 상태가 되고 리프레쉬가 되고 나면 그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긴장됐을 때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좋아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봐요. 행복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한테 행복은 뭘까? 수능 대박? 저마다의 수능 대박이 있죠. 나는 이 정도면 대박이다 하는 거 아니면 입시의 끝 진정한 끝 재수삼수 안 가고 한 방에 끝내는 거 끝 수능 대박 여러분들한테 행복 아니면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어찌 되는 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기다려봐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안 가요. 잘생기 멋진 남학생 또는 아주 예쁜 여학생 주변에 기다려봐 바보야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봐 결국에는 다 내 친구들끼리 서로 사겨 그런 경우에 대부분 나한테는 절대로 좋은 일 그냥 안 생겨 감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바보같이 에에에에에 하고 입 벌리고 있어봐라 세똥이나 떨어지지 절대로 감히 나한테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행복은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험의 끝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수능 대박 안 찾아와요 절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행복한테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내가 가야 돼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아무리 차일지라도 괜찮아요 한번 대시도 한번 해보고 한번 차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죽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그리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야 아우 대박 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야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서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게 내 하고 싶은 얘기는 적극성이에요 진짜 마지막까지 적극성 내가 먼저 손을 뻗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 다 채가 버려요 경험상 그래요 좋은 거의 수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경쟁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나한테 안 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일 적극적으로 예 올인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떻게 행복을 쟁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적극성 좀 있어야 돼요 물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행복은 합격은 수능 대박은 입시의 끝은 절대로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당당하게 쟁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용감하게 상주자 하든지 아니면 시험도 내가 당당하게 시험에 쫓겨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용감하게 시험 쳐가지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집중해서 좋은 점수를 마저 내고 입시를 여러분들 손으로 끝 내셔야지 절대로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험생활 때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 그리고 선생님은요 이순신 장군 오타쿠예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관련된 책 영화 할 거 없이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 장계나 난중일기 그런 데 나오는 문구 같은 것들도 외워서 막 쓰고 그럴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한반도 사이즈에서 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같은 조상님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사이즈나 규모면에서 탈아시아급 탈아시아급 월드클래스 인물이시죠 근데 이게 사직생이나 생직사라는 말 나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도 생각해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아침에 굉장히 떨리고 무섭거든요 그 시험지 딱 받으면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이순신 장군께서 그 적선 300여 척이 밀려오는 걸 판옥선 위에서 딱 바라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 촤악 바다를 띄었고요 말이 300척이죠 여러분들 한 명이요 칼 들고 총 들고 덤비는 전교생 여러분들 학교 전교생이랑 1대 300으로 맞짱 떠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나 죽이로 쫓아온 애들이랑 그냥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뭔가가 있어서 그걸 싸워낸다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가 오늘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내가 져서 쓰러져서 죽을지언정 여기서 물러선 일은 있을 수 없다 진짜 그 불퇴전의 결사의 각오로 그 앞에 서셨을 거 아닙니까 그 판옥선 위에서 진짜로 그 고함을 치시던 이순신 장군의 그런 눈빛이나 자태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성 300척이 밀려올 때 쫙 밀려온다고 생각해 봐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백분지 1이나 천분지 만분지 1이라도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조상님이니까 자랑스러운 조상님이니까 배워야죠 그러면 이 눈앞에 있는 수능시험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진짜로 기껏해야 우리가 시험 못 보면 고통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매번 그렇게 겁먹고 벌벌 떨어가지고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도 망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기 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 진짜로 용감하게 용기란 것이 무엇이냐 머리로는 아는데 하기는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해내는 힘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용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오늘 시험 잘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도요 전장에 섰을 때는 센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해 오고 마주 서고 있을 때는 적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 센척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전장에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선생님도 뭔가 무섭습니까 나는 새로 개강하면 악문 꿔요 꿈속에서 학생들이 손들어 아 곽도원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교실 밖에 뛰어나가는 애도 있었어 내 꿈속에서 올해 몇 번 꿨어 벌써 나도 무서워 선생님은 그래서 요즘에 진짜 심리상담 한번 받을까 고민도 하고 있어 진짜 심지어 강박증이 좀 생겨가지고 Q&A 게시판은 하루에 막 열 몇 번씩 들어가가지고 무슨 글 새로 올라온 거 없나 해서 계속 확인하고 캔슬하고 새 강의 개강하면 보통 그렇거든요 거의 편집증 무서워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서면 센척해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해 죽기 살기로 잘못했을 땐 사과해도 일단 할 일 할 때 싸운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끝에는요 예 여러분들 도달해요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도달해서 멋지고 예쁘게 끝낼 수 있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문제를 적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셨으면 좋겠어요 한치에 겁먹은 모습도 적에게 보이지 마세요 센척 하세요 센척 알겠어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교시를 망쳤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조언 덕분에 숱하게 많은 전교 율등을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 시험장에서도 1교시 딱 끝내고 나니까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여기 옆에 앉은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두 문제에 답을 맞춰보는데 우연히 들려서 들었거든요 아 근데 내가 다 틀린 거야 얘네들 말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 망했다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건 나는 개망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이 생각을 떠올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최선은 아니어도 최악은 면하자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1교시 망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2, 3, 4교시를요 진짜로 풀악셀 밟아서 내가 1교시에 두 문제 틀렸으면 2, 3, 4교시에서 평소 때 맞았던 점수보다 하나씩만 땡기자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초, 초, 초집중을 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제수 때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어땠었냐면 1교시에 망쳤다고 생각했던 국어가 역대 최고점이 나와버렸어요 그 제수 1년 토탈에서 최고 수준의 표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거의 100점 맞던 수학은 계산시수를 해서 두 개를 틀려버렸어 영어는 원래 100점이었고 수능에서도 100점이었고 탐구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 좀 잘 봤지 그래서 저는 표점 기준으로는 제수 1년 동안 했던 모든 시험 중에서 거의 제일 잘 봐가지고 끝냈었어요 마지막은 진짜로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했으면 애들 단 맞춰보는 소리에 내가 귀 기울여서 망했다 라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해버렸으면 아마 극상위권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한두 문제 차이가 의대를 가냐 못 가냐가 갈려버려요 진짜 깔끔하게 갈려버려요 그래서 안 틀려야 될 문제를 두 개 틀렸다고 하면 1교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진짜 완전히 개망한 거야 수학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틀릴 여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최대한 고득점을 만점 가까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을 다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진짜로 머리가 하얗게 세더라고요 그때 쉬는 시간에 근데 그래도 최선은 아니어도 최악은 면하자 이 생각을 떠올렸지 나는 평소 때 내 명언 같은 것도 적어놓고요 수능 시험날 아침에 애들 막 예열 지문 풀 때 예열 지문도 좋은데 나는 이런 것만 계속 읽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준 얘기들 계속 적어갖고 명언들 막 수백 개 읽고 순간적으로 이순신 장군도 떠올리고 내가 이 조언대로 해서 살아남았었던 사례도 생각나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를 막 무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셀프로 막 사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고로 용감해진 상태로 시험지를 딱 받아 드는 거지 아예 박살 내버린다는 각오로 딱 시작하자마자 진짜 말 타고 전장으로 나가는 삼국지 여포처럼 관우나 장비처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최고야 이 학교 전체에서 나보다 센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계속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세뇌를 시키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절박했다 그 순간순간 예 물론 전혀 그립진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아요 나는 다시는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어 근데 어쨌든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새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어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 선생님이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영어는 지금 마지막에 뭐 실모도 있고 엔제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아요 선생님도 우리 학생분들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게 지금 모의고사 엔제 하프 모의고사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 자료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려 강의 이제 수강생들한테 파이널 임팩트라고 근데 그것보다요 제 생각에 마지막 3주를 뭔가 공부를 했을 때 절대 배신 안 하는 거는 어휘예요 3주를 했을 때 절대 배신 안 하는 거는 어휘야 그러니까 뭐 지금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풀든 아니면 엔젤을 풀든 뭘 하든지 간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점수나 등급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근데 3주 동안 어휘를 빡세게 돌려버리면 그때는 그거는 분명 영향이 있어요 어휘 관련해서 내가 모르는 어휘를 최대한 습득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이 조언을 주면 일반 어휘도 좋고 내가 했던 단어에 대한 복습도 좋은데 역대 평가원 기출 어휘 한번 싹 다 털고 들어가시는 거는 진짜 강강추 역대 평가원 어휘 한번 한 시험 한 10회 분량 정도 5회에서 10회 분량 정도는 무조건 한번 다 털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등급 어휘들로 해서 크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토르 2000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책도 새로 입고 돼가지고 두 달 만에 수강생 4,000명 모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화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르 2000 중에서 교재를 구매 안 해도 그 강좌 등록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에이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 요청으로 제가 브로그로 만들어 놓은 강좌인데 평가원에 최근 9회 분량에 최고난도 어휘를 50개씩을 모아서 단기 복습이 가능하게 한 지문 정도 사이즈에다가 그 어휘들을 전부 다 몰아 넣어버렸어요 문장을 쭉쭉쭉쭉 읽으면서 바로바로 익힐 수 있게 새로운 글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복습 읽기 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5분 10분이면 한번 외웠던 단어는 싹 다 50단어씩이 복습이 돼서 마지막에 시간 최저로 들이면서 평가원 어휘들 한번 박살낼 수 있게 잘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에이티라는 것을 수능 보시기 전까지 무조건 한번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토르 2000 수강생들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본 교재 어휘 죽기 살기로 끝까지 하세요 어휘는 절대 배신을 안 해요 다른 공부는 지금 했을 때 효용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통은 영어를 줄이고 지금은 탐구 쪽이나 이런 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 그렇긴 한데 영어를 한다고 하면 제일 우선순위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어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차선은 약점 유형 집중 보강 내가 빈칸이 약하면 하루에 몇 개씩 순서가 약하면 하루에 몇 개씩 그 다음이 모의에요 영어는 그래서 모의 같은 경우는 뭐 실전감 여기 지금까지 모의고사 계속 풀었는데 수학이랑 다르게 영어는 주제는 바뀔지 몰라도 유형은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랑 독해력이 빵빵하면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점수를 못 뽑는다 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시험 망치게 만드는 요인으로써 영향력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뭔가 결정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 수능에서 한 등급 이상 올려야 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근데 선생님 철학이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좋은 의미로 해드린 거니까 뭐 홍보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AT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교재 같은 거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수능에 도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수능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에 선생님이 해드렸던 조언 참고해서 여러분들 최고 좋은 결과 될 수 있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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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땡큐